오늘 제가 22mm로 와인딩을 했어요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보세요 이렇게 해서 세컨넷으로 나누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잡으시고요 여기 뒤에가 폭이 이만큼 돼요? 아닐 것 같아 뒤에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봐요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 뒤에 하나랑 말 수 있을까 만큼 잡으세요 여기 너무 많아요? 앞쪽을 더 잡으세요 우리 습관이 이어투이어로 나눠서 그랬거든요 그것보다 더 오바해야 되거든요 뒤에가 좁아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좌측에 세컨넷으로 나눠서 첫 번째 칸넷 12mm든 19mm든 잡아오세요 됐어요? 됐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자 여기서 원장님 쭉 한번 훑어주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그러면서 빗이 어떻게 해서 딱 이렇게 붙여요 됐어요? 얘는 끝까지 아이롱을 끝까지 빼주세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 머리카락하고 해서 이렇게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띄지 마시고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모발이 마르면서 이 부분이 마르면서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거예요 천천히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보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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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마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나요? 네 그래서 천천히 계속 돌려주세요 끝까지 끝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갈 때까지 자 천천히 돌리세요 모발이 지금 두껍게 있기 때문에 젖어있으면 그 잘 안 올라와요 기다려줄게요 마네킹 머리가 다 타고 기다려줄게요 흐흐흐흐흐 천천히 해보세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됐나요? 천천히 원장님 백용도 원장님 네 세세식같이 너무 잘해 딱 각도가 잡혔어 그냥 그러고 있어봐 우리 특징은 위에서부터 세 바퀴 네 바퀴 밟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내려놓고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 글러브 안으로 글러브 안으로 그렇지 계속 돌리세요 계속 빗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일단 끝이 다 들어가야 돼 글러브 안으로 오케이 수돗 그 다음에 겹개의 룸을 잡으세요 잡은 다음에 이 글러브가 이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이렇게 딱 찝어봐 그렇지 그렇지 글러브 뚜껑하고 맞물리면 안 되고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려주세요 네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고 자 손을 손을 이 손잡이를 잡고 반 바퀴만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 바퀴만 반 바퀴 원장님 네 잡고 하는데 이거 빼고 반 바퀴 그래서 다시 찝으세요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 자 다시 손잡이 반 바퀴 잡고 반 바퀴 돌리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자 꼭 찍어야지 짚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 이걸 글러브를 이렇게 돌려봐봐 그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나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나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돌리세요 또 꼭 찍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바퀴 또 돌리신 다음에 다려주고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뜨겁더라도 엄지검지를 원장님 이렇게 펼치세요 이 아이롱의 그 열 면적 있죠 이걸 해서 여기서 원장님 수분이 있어서 수분을 한다 이건 말이 안돼 빨리 건조해요 어 모발이 탄력이 있고 좋은거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놀아야돼 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로 가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쭉 빼세요 그럼 하나 한거에요 드라이로 말렸을때 보면 겉에서만 이렇게 방향성 잡현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원장님 자 이렇게 와인드에 되어있죠 와인드에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 내가 여기를 140으로 하고 180으로 했어요 그럼 얘를 방향성으로 주려면은 이 온도가 몇이어야 될까요 이해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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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자 원장님 봐봐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리치가 여기 여기서 웨이브가 생겼죠 네 그럼 얘가 한바퀴 반이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얘가 이렇게 도로 감기겠죠 네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요게 요게 지금 우리가 기본으로 말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리치가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 쪽에서 얘를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내색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나섯 그죠 조금 더 있으시면 돼요 그랬다가 원장님 요거를 요렇게 빼면 요렇게 생긴다는거죠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아까 ㄱ자보단 더 예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쪽이다 이쪽에 방향성이라고 해서 얘를 요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다가 요거를 요렇게 잡고 이렇게 빼시면 당연성이 되죠 요거 하나 포인트가 원장님 조금 더 요리샵에 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이해 되셨나요 어 그 다음에 스파이 물결텀인데 자 이렇게 센터를 나눠서 이거는 오른손재비 왼손재비가 없어 아 이쪽으로 할 땐 오른손으로 해야되나 이쪽으로 왼손으로 해야되나 이런게 아니라 자 얘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쪽은 위에서 어 이거 하나가 이 차이예요 네 이 차이 자 기둥이 있을 때 어 좌우로 할 때 얘는 이쪽으로 그러면 얘는 그대로 했을 때 얘는 이쪽이야 이해되셨어요 네 어 해봐봐요 이거 그릇을 해봐봐요 어 그렇진 않아요 롱머리 일단 다 틀려요 응 방향은 자 어 이쪽이다 그니까 얘를 하나를 딱 이렇게 놓고 얘를 이쪽으로 말 수 있고 어 그렇지 그쵸 이렇게 말 수 있고 얘를 뺄 수 있고 그럼 이쪽 반대는 그대로 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로 네 그럼 위로 어 자 봐봐 이쪽은 이쪽이잖아요 밑에서 위로 했죠 그럼 뺐어요 그 밑쪽은 위에서 이쪽으로 해야 얘가 같이 맞을 때 떨어지고 그죠 아니 아니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잖아요 빼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좌우가 맞다라는 거죠 네 네 네 네 오른손을 해볼까 어떻게 했어 네 자 이쪽은 이쪽 그대로 빼가지고 얘는 이쪽 그러면 좌우가 맞아요 맞나요 네 네 여기 트위스트 맞을 때 칼은 다른데 똑같이 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런데 이제 잘 봐봐요 원장님 내가 트위스트를 할 거야 아니 트위스트를 해 스파이럴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는 아까 우리가 아기농을 할 때 밑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만 얘는 위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첫 등은 어떻게 될까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지 건강하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펼치시고 다시 이렇게 원장님 여기까지 중간까지 이렇게 막을 거야 다 말아봐 중간까지 끝에까지 막 말려 봐 애쓰지 말고 그 상태에서 원장님 그대로 얘를 이렇게 돌려가봐요 네 돌리면서 끝까지 틈을 들이면서 천천히 천천히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어깨 덮개에 이런 건 지금 물이 이 덮개 있어요 어깨를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보세요 이렇게 해서 뜸을 주고 빼면 이렇게 해서 뜸을 주고 빼면 얘가 이렇게 중간을 했을 때 이렇게 문결이 나오는 거죠 예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가 양이 좀 적게 들어가서 하면 돼요 네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 대신에 어 예전에 제가 타 회사에서 했을 때는 분명히 안 나온다고 했던 22mm가 우리 우리는 잘 나와요 예전에는 제가 반드시 16mm 17mm로만 하셨는데 22mm도 잘 나와요 왜냐면 덮개 활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방향성 어땠어요 적응하셨어요? 방향성? 네 이해되셨어요? 네 우리가 디지털 하고 나서도 22mm 가지고 코에서 이쪽을 귀 밑으로 항상 그 방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바퀴 원래 한바퀴 반을 하면 자 내가 방향성을 했어 이렇게 해서 한바퀴를 하면 원래 방향성만 잡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면 세팅 더블로 세팅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한바퀴 반을 와인딩을 했어요 근데 나는 더이상 올라가는게 싫어 그러면 여기서 방향성을 딱 잡고 한번 돌리고 글러브 스와이로 빼잖아요 그럼 더블로 에스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방법도 있는데 저는 방향성을 잡으라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다려주라는게 좋긴 좋아요 되셨나요? 네 원장님이 22ml 32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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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원장님 아까 우리가 더블로 뿌리 살렸죠? 네 네 네 더블로 뿌리 살린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 보시면 잘 봐요 원장님 이거는 폭을 좀 너무 길게 잡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원장님 적당하게 잡으세요 덮개보다 조금만 잡으신 다음에 22ml 32ml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똑같아요 뿌리 살리면 90도박도 잡고 응 혼자 위에서 아래로 성남 네 얼른 네 잡았어요 이거 이거 대박이야 자 잡으신 다음에 잡죠 그 다음에 살포시 놓으신 다음에 원장님 자 글러브 뚜껑을 90도로 이렇게 딱 돌려가봐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시고 덮개를 덮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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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찝으세요 찝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예요 이렇게 쭉 올려보세요 쭉 한 바퀴 반 정도 두 바퀴 정도의 길이까지 됐어요?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빗을 바퀴 가위로 딱 붙이신 다음에 돌려보세요 다 와인드 끝까지 돌리세요 끝이 다 들어갈때까지 들어갔나요? 네 네 네 네 들어가면 다시 한번 덮개를 이렇게 찝어보세요 기다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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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나요? 머리 안됐구나 머리 안됐어 머리 안됐어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꼭 찝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자 반바퀴 반바퀴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꼭 찝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꼭 찝고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꼭 찝고 또 반바퀴 하나 셋 셋 셋 둘 셋 셋 둘 넷 둘 셋 셋 셋 잘하네. 어우 잘해. 잘해. 잘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우리 도너츠 만들고 먹어야 되니까 기다리자. 우리 전주원장님 화이팅! 만박기식. 그렇지. 블러브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됐어요? 우리 머리, 만약에 머리 다 탄다고요. 전주원장님 기다려주시다. 재밌어요? 원장님 팔아보면 칫게만 짓고 있어도 돼. 됐다. 우리 벌 됐다. 우리 전주만 하면 된다. 파이팅! 됐죠?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꼭 짓고 돌돌돌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다시 한 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또 꼭 짓고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려주세요. 그러고 내려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옆으로 빼기 하면 이런 예쁜 도너츠가 생겨요. 아구 잘했다 원장님. 아이고 잘했네. 또.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우리 전주원장님 벌 너무 잘했다. 저 동그란 것만 봐. 그렇지? 오 예쁘다. 백령도 화이팅!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네. 파이팅! 으쌰으쌰. 으쌰으쌰. 하나 남았네 여기 하나. 올라 올라 빼. 빨리 빼야지 도너츠가 되지. 도너츠. 옳지 옳지 옳지. 아유 잘했다. 됐다. 자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요 앞에 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 했을 때 우리가 중화하고 나면 요렇게 생기면서 볼륨감이 생기면서 컬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우리 피카이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원장님이 활용하시면. 샵에서 아마 매출이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경이 계속 돌리세요. 개는 계속 돌리세요. 개는 돌리세요. 얘가 위로만 돌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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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 상태에서 원장님 몸이 꺾여서 그런거거든? 그러면 원장님. 그거 없었어? 자. 쎄거보다. 잘 봐봐. 돌려봐봐. 얘가 여기있어요. 얘를 돌려봐봐 꺾였던 부분이랑 잠깐만 이렇게 됐을때 얘를 꺾였잖아 그러면 얘를 살짝만 뒤로 갔다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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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꺾였잖아 살짝만 뒤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딱 잡고 수분을 날리는거 이대로 아이온이 딱 열어줘 됐어 쭉 한 바퀴 반정도 한 바퀴 반정도 왔어 빗을 아이온이 딱 딱 빗을 그리고 글러브를 살짝만 수분이 건조될때까지 이따가 천천히 천천히 빗하고 머리빠락 사이로 머리빠락이 올라오죠 건조가 천천히 이렇게 셀틀 여기가 많이 안되요 잠깐만 이렇게 딱 붙이는거에요 그래서 블러블리 살짝 이렇게 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이 부분을 살짝 기단해서 조금씩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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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쫓겨나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왔을때 내가 꺼낼거같으면 살짝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아니야 이거 나도 기계친데 하다보면 돼 얘가 건조되기 전에 얘가 먼저 돌아왔다라는 블레인거 꺾였다라는 이럴때는 살짝 해서 다시 해보세요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할래요 이 상태에서 빛을 빼고 내로 빛을 알려드리기 딱 붙이세요 그래서 얘를 살짝만 돌려주세요 돌리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건조가 되면 빛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올라와요 여기가 건조가 되면 조금 기다리는거야 기다렸다가 자 돌려보겠습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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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요 천천히 돌리세요 돌리세요 계속 그냥 돌리세요 천천히 천천히 다시 돌려주세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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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at 띄엱и comm 그래서 글러브가 안으로, 글러브 뚜껑이 맞물리면 안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열여섯 다시 한번 꼭 집으세요 집은 상태에서 손잡이를 반바퀴 잡고 얘를 벌리면서 돌리세요 돌리면서 꼭 그럼 한바퀴요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아니 얘를 돌리세요 두 바퀴 천천히 휙핑기 아니고 천천히 한바퀴 다시 한번 더 돌려보세요 돌리세요 켜고 돌리세요 됐죠? 두 번째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집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두 바퀴 네 천천히 돌려보세요 엄지 검지 같이 그렇지 됐죠? 두 바퀴? 그럼 다시 한번 다리세요 그리고 얘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엄지 검지로 이렇게 그렇지 얘는 돌리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내 앞으로 살짝 났다고 놓으세요 그럼 공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돌리시면 돼요 이해 되셨어요? 네 자 돌리신 다음에 얘는 잡고 그 다음에 어깨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꼭 찍어보세요 자 잡고 두 바퀴 한 바퀴 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또 다려주고 이제 얘를 내려놓고 꼬리 밑 이렇게 잡고 엄지하고 검지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얘는 회전 계속 돌리고 그렇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직도 여기 속에 남아있다는 수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를 때까지 얘는 돌려요 계속 얘는 계속 이거 펼쳐요 펼쳐줘요 걔는 돌려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르면 아직도 젖어있어 계속 돌려요 천천히 천천히 돌리고 얘는 계속 펼치면서 수분이 날아가게 그죠? 이 상태가 됐어요 아직도 있어 여기서 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뇌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 이거 공간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붓을 이렇게 대고 피로 빼다가 이렇게 참 잘했습니다 그렇게 됐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잘하세요 수독 됐죠? 이 상태에서 붓을 딱 붙이세요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수독 이 상태가 되면 이 부분이 검조가 되면 붓하고 머리카락 사이 빠져나와요 이게 첫 틈이 아니고 여기서 기다려 두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돌려 보세요 너네 이제 마른 붓는게 내눈으로 확실이 되면 처음으로 다 붙이면 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글로버 안으로 끝이 그죠? 수독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내로 이렇게 글로버 하고 글로버 하고 글로버가 이 찍기 사이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찍으세요 응 얘가 얘하고 맞물리 만들어서 항상 이 차이에 하나 둘 셋 다려치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꼭 찍으세요 찍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반갑기만 잡고 귀에 벌리면서 돌리세요 그렇지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이것도 여기로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 여기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꼭 찍고 자 반바퀴 잡고 걸릴 때 계속 올라가 이렇게 하면 3바퀴 4바퀴 다 올라가 되는 거고 난 여기서 디자인 6번 낼 거야 한 번 여섯 번 낼 거야 다 아주 손 도둑 앞으로 앞으로 도둑 더 도둑 소음 굳